안녕하십니까. 섹스에 대해서 말하는 남자 이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섹스에 대해서. 쉽지 않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가. 그래서 제가 빌어서 갱신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섹스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 음침한 데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뒷방에서 소곤소곤 대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오마이스쿨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제가 음단폐설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생물학 강의를 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혹은 상상하는 섹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것을 그냥 얘기하면 너무 야해질 것 같아서 제가 생물학을 베이스로 해서 얘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노력이 쉽지 않네요. 프로러그예요. 태초에 성이 있었다. 이렇게 물음표가 붙어있네요. 신화에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어떻게 해서 남자가 만들었는지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여자가 만들어졌는지 여기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아담이라는 남자를 진흙으로 구워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갈비떼를 확 뽑아가지고 여자를 또 따로 만들었다. 이런 뭐 그냥 뭐 혹시 기적교분들이 있으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는 남자 여자가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였는데 이렇게 쪼갰죠. 하나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능력도 출중하고 인간을 만든 신에게 거의 대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신 제우스가 너무 화가 나서 둘을 쪼개버렸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섹스라는 말이 파생됐다고 얘기하던데 어쨌든 성을 분리했다. 성을 별도로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인간 남성 여성에 대한 분별에 신화롭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심심한 거에요. 심심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생각한 건 그렇게 신들이 인간의 성을 나눌 때 이미 그 전에 남자 여자가 있었거든요. 남신도 있었고 여신도 있었다고. 진짜로. 천공의 신 우라누스 그리고 그 마누라 짜 가이아 남신 여신이었고 그리고 뭐 이게 단순히 그리스 신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지역의 여러 신화에서도 뭐 남무와 어디 신화더라 뭐 그 메스포타미아 신화죠. 남무라고 하는 그 자궁과 강의신 바다의신 뭐 이런 신과 그리고 안이라고 하는 뭐 주신과 그것도 이제 남자야죠. 남무가 이제 남자 아니라 여자죠. 여성신이죠.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화의 공간에서는 태초부터 남녀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겠지. 왜? 다 다 암컷이 있었고 수컷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진짜 정말 태초부터 암컷과 수컷이 따로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태체는 이미 생명도 없었고 지구가 한 45억 살쯤 됐다 그러는데 생명이 태어난 게 한 38억 년 뭐 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설마 수컷이 있었고 암컷이 있었겠느냐 뭐 그럴 리는 없다. 그렇다면 언제쯤 수컷과 암컷이 생겼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생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언제 생겼을까 근데 왜 우리가 암컷 수컷 이라고 나무 부를까요? 이게 아담이고요. 얘가 이브입니다. 자세히 보면 뱀도 있어. 뱀이 뱀이 사람 얼굴을 하고 있어요. 원래 신화에서는 그랬나 봐요. 뱀이 사람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벌을 받아서 막 혀바닥이 갈라지게 됐다니까 꼬신 거지 이브를 그래서 이제 아담이도 뭐 사과를 먹잖아요. 뭐 그랬다는 얘기를 이걸 왜 이렇게 담았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부를 때 호칭이 우리가 성을 나누어 부를 때 암 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여성성이 먼저 오는 거죠. 암 성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 애들도 한자를 보면은 여기도 자 웅 한글로 써드릴까? 아시겠지만 자 웅 이렇게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언니들 거예요. 여성 그리고 이게 오빠들 거 남성 웅형 자형 이렇게 부르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서양이들은 이렇게 불러요? 메일 비메일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여성이죠. 우리로 치면 이게 암이야. 서양이들은 이렇게 부르는 거지. 수암 우리는 암수 이러는데 뭔가 단순한 차이 같지만 사실상 뭔가 미데올로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성별을 바라보는 시각에 서양과 동양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동양은 모든 것의 근원이 이 암에 있다고 보는 거죠. 어머니인 거야. 그렇잖아요. 근원이 어머니인 게 맞아. 왜냐하면 사람도 그렇잖아. 엄마를 모를 수는 없어요. 왜?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애를 낳고 그게 지자식이 아니다. 기다릴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다행히 나왔으니까. 그런데 아빠는 좀 다르죠. 아빠는 이게 내 새끼인지 아니면 혹시나 오죽했으면 발가락이 닮은 애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게 암컷이 혼자 다음 세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천여생식이라고 하죠.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많은 동물들 심지어 고등한 동물들 중에서도 천여생식을 해서 말해야 하는 거지. 남은 수컷이 없는데 혼자 낳는 거야. 물론 조려는 수컷이 없어도 달걀을 낳기도 하죠. 알을 낳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우리 먹는 달걀이잖아요. 대부분 무정난이죠. 그게 이제 병아리가 되려면 이제 수탁이 있어야 되지만 알을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수탁이 없어도. 즉 다음 세대 생산에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 암수 중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더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암컷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이제 암수라고 그러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양은 친화도 서양 남자부터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서양의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남신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성 중심의 사고 방식이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이렇게 메일과 휘메일로 나눠부리지 않는가. 순서도 이렇게 부르고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휘메일의 F.E.는 음 이게 어그 원성 어원적으로는 같은 어원이 아니라 그래요. 그 말을 잘 못 믿겠어. 이게 메일이 똑같잖아. 농담으로 그래서 남자가 철이 들면 여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진짜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생명이 처음에 탄생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성별이 생기는가 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은 언제쯤에 성이 이렇게 나눠졌을까. 이제 사실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해서 넣는데 별로 안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학자마다 말이 다른데 말이 다른데 그래도 이게 우리의 남녀의 구분 암수의 구분이 언제서부터 시작됐을까 하는 아랍만 하잖아요.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건 뭐 화석을 통해서 37억 38억 얘기도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남녀 암수의 구분은 남녀는 좀 이상해 암수라고 할게요. 암수의 구분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뭐가 어떻게 보이세요? 어떤 화석 암모나이트 아 막 무식이들 통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물의 화석이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냐면 에디아카라 외우기도 어렵죠. 에디아카라 생물의 화석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물의 화석은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에 나온 애들이고 그 다음에 다 생겼대요. 그 다음부터 무슨 뭐 근데 그 전에 우리랑 조상일 건 같은데 근본적으로 다른 애들이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생긴 생긴 걸 지금으로 치면 대부분 다 피자처럼 생겼어. 피자야. 피자처럼 생겼잖아. 그리고 실제로 위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죠. 화석화된 부분만 남았으니까 다만 이게 밑바닥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넙덕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에디아카라 바로 잘 안되는데 에디아카라 생물군 중에서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6억년 전 좀 된다 그래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한 5억 8천 년쯤이라고 보니까 그 이전에 그 이전에 6억 년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존재했던 이제 생명체들이죠. 근데 얘들을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유생인 것 같은 애들이 있는 거야. 새끼들 조그마한 것 같은 애들이 있는데 조그마한 것 같은 애들이 다 크기가 똑같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조그마한 게 크기가 똑같다. 무슨 얘기야. 같이 낳았다. 그때 다 태어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이게 성의 없이 그냥 무성생식 하나 이렇게 막 지득띠 알아서 둘이 갈라지고 막 새끼가 튀어나오고 이러는 거 둘이 갈라지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세대를 이어갔다면 똑같이 조그마한 애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 아무래도 잘 처먹은 놈이 있고 덜 먹는 놈이 있어서 먼저 쪼개지는 놈이 있고 나중에 쪼개지는 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생들의 크기가 제각각이어야 되는데 근데 걔네들이 유생들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뭔가 그때 뭔가 그때 이렇게 암수가 만나서 즐거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확 태어났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모르지 실제로 그럴지는요. 근데 어쨌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푸시니아 도로테야 몰라도 되죠. 이런 애들에게서 그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6억 년쯤 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점점 오래전에 했다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인간도 점점 오래전에 나왔다고 보고 싶고 생명도 점점 오래전에 찾은 거 좋아하고 오래된 거 되게 좋아하잖아. 생물학자도 그래요. 오래된 거 좋아해요. 우기기 좋아하지. 내가 더 오래된 거 발견했다.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우기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남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남세균 얘는 뭐냐면 옛날에는 남조류라고 불렀는데 원핵생명 세균이에요. 핵이 없는 애들들이야. 세균이고 얘들 때문에 이렇게 산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무슨 층상조직도 만들고 어쨌든 그런 애들이 있는데 세균은 어차피 이런 성의 구분이 없죠. 없어요. 무성생식을 하고 그런데 얘를 얘예요. 그라파니아라는 애인데 얘를 그러니까 그냥 세균으로 봤었는데 이렇게 세균으로 세균으로 보기엔 너무 긴 거지. 얘가 몰려있는 거야. 이렇게 군체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세균이 아니라 조류일 수 있다. 조류라고 이게 새 말고 그 조 말고 미역 다시마 파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조류다.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하는 조류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조류는 조류는 미역을 우습게 보면 안 돼. 미역 애들들이 이렇게 이게 정자도 있고 난자도 있고 다 있다니까 이게 애들들이 즉 말 그대로 유성생식을 하는 애들들이에요. 조류들이 그러니까 얘가 조류라면 조류처럼 보이잖아요.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조류라면 조류라면 조류가 등장했던 시기 이 그라파니아가 발생한 시기 조류는 비싸긴 한데 어쨌든 이게 18억년 전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암수에 성이 생긴 게 18억년 전으로 확 6억년에서 3배나 뛰는 거예요. 그리고 18억년 전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진핵 생물이 탄생을 해요. 생물학적으로 되게 사변 중에 하나인데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핵 안에 핵 안에 그냥 그 뭐 그 염색체든 아니면 다른 핵물질이든 막 이렇게 다 흩어져 있다가 막 흩어져 있다가 그게 세포 안에 흩어져 있다가 그게 핵 안으로 싹 모여들고 각 세포 소기관들이 다 생기고 서로 협업하는 체계로 만들어진 그러한 진핵 세포로 가진 생명체 진핵이라고 그래 원핵은 원시적인 핵이고 진핵은 진짜 핵이고 진핵 생명체가 18학년쯤에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시점에서 아마 이렇게 남녀 남녀가 아니라 그랬죠 남녀는 사람이고 암수 암수가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 여자가 나오고는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암컷과 수컷이 생긴 거는 심지어 18학년쯤 된 거지 이제 이 말이 맞다면 그 많은 기간 동안 애들이 살아왔을 거 아니야 암수로 그렇다면 도대체 암수는 왜 생긴 건가 18학년 전에 궁금해요 나를 궁금해요 다음 시간에 얼마나 왜 생겨나 이제 말아보도록 합시다 고마워 한번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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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